읽다 보면 개념이 잡히고 지식이 쌓이는 흥미진진한 물리 이야기 이렇게 재미있는 물리는 처음이야 거리를 가늠할 수 없는 우주 저 멀리에 있는 별들과 손에 잡힐 듯 날아가는 새들은 똑같은 인력에 끌어당겨진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땅은 똑같은 관성으로 운동한다 인류는 물리학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면서 강해졌다 연료 에너지를 실린더에서 방출시켜 끊임없는 교통 흐름을 만들었고 뒤엉킨 음영을 스크린 위에 겹쳐 아름다운 세상을 재현해냈다 물리로 세상 만물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교과서에서 배우는 물리는 어렵고 지루하기만 하다 색다른 물리학은 자연스럽게 물리라는 학문으로 연결시키면서도 심도 있는 물리학 공부를 위한 기초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구 주위를 도는 위성은 동력이 필요할까라는 궁금증에서 자연스럽게 만유인력에 대한 이해로 넘어가 물리학의 기초를 쌓게 해준다 고드름에서 피어나는 김과 끓는 물에서 피어나는 김은 같을까라는 질문에서 연력학 법칙에 대한 개념을 차근차근 세워준다 궁금증을 풀다 보면 저절로 백점 맞는 색다른 물리학 물리의 기본 개념이 저절로 머리에 쏙 교과서보다 쉽고 흥미진진한 물리학 교실 미디어 스펙, 재미로 읽다가 백점 맞는 색다른 물리학 세트였습니다